첫번째 봤어요 방금? 으아!! 안녕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흡에이이힣 이야 VER 일단 하나 1, 1, 1, 그 3,000포 1,000포 숨어있는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으려나 여기는 확실히 있다 오 뭐야 깜짝이야 눈에 물리엔진 적용이 안 되겠네요 딱딱한게 나 이런거 다크사이러제 할 때 봤던 거 같아 나 이런거 다크사이러제 할 때 봤던 거 같아 어젯밥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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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원래대로 못하나 이거? 저 위에 엑스처 쳐져있는거 봐서 뭐 있는거 같은데 여기 저 바람군레 일단 놀 수 있나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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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가능? 이동 가능이네 코인도 뭐 뭘까 이거? 꽝 하하 좋아 깔끔한 삼첨포다 흠 저거 말씀하시는거일거 같은데 토끼도 있네 도관에 둔 토끼야 너 뛰어봤자 니가 머리 잘 안보이는 사이에 하나 잡았고 머리 잘 안보이는 사이에 하나 잡았고 발전지네 스피 GP 그랑프리 그리고 요것도 신경 쓰이는데 윽둑둑둑둑둑 마리오 빠른거 봐 오케 또 하나 오덕구 저건 뭐래? 여기 합시다 허 아! 미친! 아! 아니! 저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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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알아붙어요! 마리오 살려! 어! 아이템! 쩝! 뭐냐 이거? 뭐냐 이거? 왜 달려주냐 이거? 일단 근처에 가지 못하게 됐대 오케이 한번 더 좋아하세요 한번 더! 끝났을 때 한글자막 내 야구